국어 박병입니다.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을 잘 친 분은 잘 친 분대로 또 못 치신 분은 못 친 분대로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입니다. 특히 못 치신 분들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수능에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험을 학생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매우 어려웠다가 약 15% 그리고 또 어려웠다가 59%, 약 75%가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시험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독해에서 잘 안 읽히는 것 그리고 문법에서 학생들이 좀 생소해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제 29번 같은 경우에 역시 학생들 선생님이 미리 풀어봤거든요. 했을 때 학생들이 조금 까다롭겠다라고 생각했고 의외로 문법 부분에서 13번, 14번이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는데 문법은 반드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문법은 체계적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시나 소설에서 만점을 저지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설 파트에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워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철학 제시문은 우리 학생들이 누구나 다가 조금 잘 안 읽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학생들이 어려웠다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어요. 이번 시험을 물론 추정치입니다만은 이게 비교적 정상 분포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2 5월 17일 이후 줄곧 A형과 B형이 1등급이 끊기는 점수가 동일했어요. 그런데 2013 기준으로 A형은 좀 쉽게 또 B형은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상 분포가 되면 B형이 점수가 낮게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변별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아마도 거의 처음으로 변별력이 있는 그러니까 A형이 점수가 높게 나오고 B형이 낮게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수능에서는 더욱 이뤄야 할 것이니까 특히 B형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조금 난이도 있는 이런 문제들 평상시에 피해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1등급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 EBS 교재 공부할 때 좀 까다롭고 이런 거 그냥 에이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그런 거 끝까지 한번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 능력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아마도 이거는 수능에서 선생님이 계속 예측하는데요. 문법에서 한 문제 그리고 독해에서 한 세트면서 한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그리고 문학, 신화, 소설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까다롭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거나 1등급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문법 그리고 독해 특히 철학 파트의 제시문들 이런 거 여러분들 평상시에 많이 뇌라는 거는요 많이 익혀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적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평상시 공부가 결국은 뇌를 소프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부딪혔을 때 바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신화, 소설은 거의 선택지만으로 지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5월 17일 평가원 모의고사, 이 평가원 주간으로는 거의 1년 만에 치는 시험인데요. 크게 빗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특이한 점은 우리 독해 독서 파트에서 과학을 공통으로 계속 냈는데 예술을 공통으로 냈다는 점 요즘은 좀 특이한데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수능까지 과학이나 예술 파트에서 공통으로 A, B 공통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또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파트에서 보통 두 문제를 냈는데 이번에는 딸랑 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거의 극부분에 시나리오, 희곡, 드라마 쪽이 나올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수필 부분을 건드렸어요. 크게 어렵지 않아서 다행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상의 수필 이런 거 나왔으면 학생들이 좀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문학 부분은요. 문학 부분은 평상시에 여러분들 EBS 교재, 연계 교재 있죠. 그래서 수능까지 가면 우리가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그리고 엔제, 수능 완성까지 다 해봐야 4개 종류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기본기 익히시고 이런 교재를 통해서 연습하시는 거는 앞으로 좋은 학습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공부는 지금부터입니다. 모의고사는 모의고사고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능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겠다는 그런 각오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에서 5번 화법 문제입니다. 화법 문제에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히 화법, 대면발 설에는 토토상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거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지 말고 주어진 문제 그리고 제시문을 활용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너무 이제 생각을 많이 집어넣으면 이건 큰일 나요. 자, 문제 볼 때 문제를 살짝 먼저 한번 보는 게 좋아요. A의 흐름, 그랬을 때 A 부분에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참여한 사람, 만약에 사회자면 사회자, 그리고 정과장이면 정과장 이렇게 따라서 읽어줘야 되겠다. 3번은 조건대로 따라가겠다. 자, 사회자가 요즘 우리시의 관광산업이 위축돼서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을 우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그러면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 밑줄 치시고 시관광진흥과 정과장님 그리고 김교수님 모시고 토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토의는 이렇게 방청객이 또 있기도 해요. 자, 정과장 관광객은 날이 갈수록 주력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러면 김교수님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관광객을 끌만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경험을 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회자는 그러면 정과장님 한번 추천해 주세요 했더니 정과장은 향교와 고택들을 개방하고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했더니 사회자 그렇겠군요. 방청객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방청객 중에 고택 주인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생활 공간이기도 하고 또 조상이 물려준 유산인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아니면 또 문화재가 훼손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 거죠. 그랬을 때 1A의 흐름 했을 때요. 바로 A 부분 정과장 김교수 그리고 다시 정과장 이쪽 부분이죠. 맨 처음에 봤더니 문제 관련 현황 제시 관광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 해결 방안 그러면 우리 시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할 관광 상품 개발 대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바로 문제 해결 방안 제시 그리고 제일 뒤에 지역에 있는 향교와 고택들을 통해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구체적 실현 방안 제시 2번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2번 위 토이에 참여한 이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을 때 1. 사회자는 바른 자가 의도한 의도를 재차 뭐라고요? 뭐라고 없죠. 그리고 사회자는 내용을 요약하며 토이 진행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다시 요약하지 않습니다. 자 정과장은 구체적 수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김 교수는 발언의 요지를 제시한 후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관광 상품 개발.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녀온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5번은 서리라는 것은 형식은 의문인데 내용은 주장인데요. 여기서 서리적인 내용이 없죠. 그냥 단순히 묻는 말이죠. 질문하는 그러면 대안이 뭔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토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정과장과 고택 주인이 고택 개방을 쟁점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협상을 한다고 할 때 조정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해보자 그랬어요. 토이를 놓고 또 이 협상과 관련된 형태의 우리 퓨전 형태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시작 단계 기본 입장 조정 단계 그리고 해결 단계 했는데요. 자 이런 것은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보면 돼요. 우리 3번에 보면 고택 주인에게 고택 개방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데 공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고택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 그리고 또 조상이 물려준 거 이거 훼손되지 않을까 이거를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 고택 주인이 보면 아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3번 같으면 전혀 공감은 이미 하고 있다. 3번 쉽게 찾으실 수 있죠. 자 4번 5번은 또 A, B 공통 문제이기도 한데 친구 간의 대화이다 이랬어요. 특히 미리 말씀드리면 5번에는 대화의 원리, 공손의 원리, 상대방은 최대한 높이고 나는 낮춰가는 그런 원리를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를 다 줬어요. 보기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4번은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영화 어땠니? 주인공이 한복 디자인으로 나왔잖아. 한복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어. 한복이 진짜 멋지더라. 그래 정말 멋지던데. 또 있어. 이 영화가 가족관계의 회복을 다루고 있잖아.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그랬을 때 그 2번을 보면요. 상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가 아니라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니? 라고 그냥 묻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2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5번은요. 공손의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덜 부담되게. 자신의 부담은 최대화 하는 부분을 보면 1. 아버지께서 우리 세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잘 몰라요. 상대방 부담이 있네요. 아버지 부담이 있어요. 2. 아버지께서 제 취향을 몰라주신 데 대해서 내가 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부담 가네요. 3번은 심하게 혼내셔서 심하게 혼내지만 부담 주네요. 4번 자주 소리치고 화를 내서 그래요. 부담 주네요. 이거는 문제 잘 읽으면 5번 바로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문제죠. 5번은 심하게 혼내셔서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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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